2홀에 성공 최은우 돌아들어갑니다. 이글퍼 떨어졌어요! 투타주를 냅니다. 여기 6번홀 같은 경우는 최은우 선수가 거리가 멀리 나가는 선수가 아닙니다. 이 선수가 저 위치에서 이글퍼를 했다는 것은 6번홀, 티샷, 그리고 세컨샷. 세컨샷이. 투혼 공장에 나섰고요. 저 위치에 오늘 많이 갈 거고요. 저 위치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오르막 어프로치입니다. 이게 이제 한라산 쪽으로 가는 어프로치예요. 자, 오르막 갑니다. 또 들어가요. 오, 들어갔어요! 이글이에요. 이미정, 이글이 나왔습니다. 2개의 이글이에요. 아까 최은우 선수가 그린 위에서 이글, 밖에서 이글. 오늘의 홀 위치도 굉장히 편합니다. 1, 2라운드 완전 달라지면 앞쪽으로 나와 있거든요. 단숨에 두 타 줄이면서 이미정이 7 언더파로 올라섭니다. 이것도 들어가요. 청소위도 7 언더파. 번이 4개째예요. 이야, 참. 하나 이글.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의.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하신다고 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